다른 뜻에 대해서는 구미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산해경 애실린 구미호의 사파 구미호는 중국 신화에서 유래하여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설화에 구전되는 황금빛 털의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괴수 신수이다. 동아시아 설화에서 여우는 요술을 부리는 요괴로 묘사되며 이 여우는 장난스럽고 보통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의장하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구미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하는 중국의 신화집 산해경 애는 다시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 청구산이라는 곳인데 그 남쪽에는 오기 북쪽에는 청호가 많이 난다. 이곳에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여우 같은데 9개의 꼬리가 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애 같고 사람을 잘 잡아먹는다. 이것을 먹으면 유사스러운 기운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구미호가 천국국에 사는 신령스런 요괴라고 적혀있고 꼬리 9달린 휘녀우를 보면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되어 있다. 중국 민속 문학 신화에 등장하는 구미호는 이야기에 따라 좋은 징조나 나쁜 징조가 될 수 있다. 서진시대의 박물지인 현중기 애는 여우는 100살이 되면 아리따운 여인이 될 수 있고 사내가 되어 여인과 교접하기도 한다. 천년을 산 여우는 하늘과 통하여 천호가 된다. 그 재주는 신통한 무당과도 같아 천리밖에 이를 내다볼 수 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천계에서 옥황상제의 궁정에 거주하며 그를 보좌한다. 그 중 호조사라고 하는 구미호는 오랜 수양을 거쳐 여우로서는 최초로 신이 되기도 했다. 한왕조 동안에는 종간 변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발전하였다. 구미호는 대개 여성으로 묘사되며 인간으로 둔갑할 때도 여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구미호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냥꾼과 사냥개 늑대라고 한다. 그것은 오랜 세월동안 쌓여온 천적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미호는 개한테 물려죽기도 하며 늑대한테 잡아먹히기도 한다. 중국의 구미호는 표독하고 간사한 여성상을 상징하며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명나라 때의 소설 봉신연애를 보면 기원전 11세기 무렵 고대 중국은 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를 홀리고 천하를 어지럽히기 위해 아름다운 인간 여자로 변신한 달기라는 구미호가 주왕을 홀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나랏일을 농단하는 등 사악한 짓을 일삼게 하다가 주나라 무황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온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규원사와 단군기의 구미호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때 신령스러운 짐승이 천구에 나타났는데 털은 밝고 희고 꼬리가 9개가 달린 짐승이 서책을 입에 물고 상서함을 드러내는지라 한국의 구미호는 무서운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지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치는 요물은 아니면 인간이 되고 싶은 강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예가 구미호가 아리따운 인간 여자로 둔갑하여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는데 만약 구미호가 자신의 정체를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백날을 같이 살면 진짜 인간이 된다고 하는 전설이다. 그러나 전설의 끝부분에 가면 대개 하루를 남겨놓고 정체를 들켜버려 소망을 이루지 못한 구미호는 남편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으로 끝난다. 한반도에서 구미호는 보통 천개의 요괴나 신령스런 높은 서열의 요괴 또는 지식을 숭상하는 요괴로 알려져 있다. 구미호에게는 여우구슬이 있다고 한다. 알사탕 정도의 크기의 청색 구슬이며 이것이 구미호의 도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구미호가 인간의 정기를 취할 때 여우구슬을 쓴다고 한다. 일본의 백면근모 구미호 일본의 구미호도 중국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애도시대의 동화책인 회본삼국녀부전을 보면 달기의 요사한 술법으로 목이 잘리지 않을 때 무왕의 측근참모였던 강여상이 조마경이라는 거울을 꺼내 달기에게 보이자 구미호의 정체를 드러내어 도망치려고 했고 여상이 보검을 빼어 던지자 구미호의 몸은 세수로 나뉘어 흩어졌다. 그 가운데 하나는 주나라의 마지막 왕인 유황을 유혹하여 다시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으며 하나는 천축으로 가서 마가다 왕국의 왕자인 반족태자의 아내 화양부인으로 둔갑해 하늘의 재앙으로 나라에 닥친 기근을 풀려면 매일 열 명씩 죽여서 천명이 목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며 왕자에게 일천명이 목을 지도록 부추기는 등 포악한 짓을 저질렀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 왕자는 살해되고 구미호는 도주하였다. 마지막 하나가 일본으로 건너가 도바 상황을 유혹하다가 아베노 야스나리라는 음양사에 의해 정체가 간파되고 쫓기다 살해된 뒤 살생석이라는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